조수진이 KBS 자막에 서울교통공사를 서울교통경사로 했다. 누가 봐도 그냥 자막 실수잖아요. 많은 국민이 그냥 다 그냥 지나쳤거든요. 그걸 다시 끄집어냈어. 윤석열을 거꾸로 해서 경이라고 해서 윤석열 정권을 풍자하는 그 경을 썼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조수진 엑스맨이다. 그래서 경이라고 쓰는 걸 알게 됐다. 경이라는 비난과 풍자를 당하거나 이 경은 텅 빈 머리 경이라는 한자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알게 된 거. 그런데 조수진이 자기가 그거 했는데 극단적 지적 잘한다고 그러나 봐요. MBN에서 패널이 당연히 윤석열이 공정을 하나도 안 공정하니까 경정이다. 가짜 공정이라 해서 패널이 쓴 거예요. 요즘에 보면 TV 종편 프로로 날아가면 쓰는 거 있잖아요. 쓰게 만들잖아요. 이주의 키워드라든지. 패널에 써서 들어보이고. 이번 오늘 방송의 핵심 의제는 뭐냐. 그러면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두수 청취평론가님이 온 거란 분이에요. 그냥 너무 공정하지 않고 너무 편파자니까 경정이라고 쓴 거예요. 경정. 조수진이 또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건 MBN이 자막 실수한 것도 아니고 생방송 도중에 마치 안징거리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을 규탄한다 이렇게 조용히 TV 토론을 하다가 윤석열을 규탄한다 이러버렸잖아요. 제가 사실 옛날에 KBS 토론 같은 거 가면 저한테 피켓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애 안 들게 해놓고는 들어버려요. 아니 할 말을 해야 되니까. 피켓도 무사소통의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송에서 너무 튈까 봐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들어버린다. 들어버리죠 저는. 그런데 김두수 평론가님이 그걸 쓸지 들지 당연히 들은 건 사실이고 쓰는 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썼다고 이제 MBN까지 탄압하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앵글 앵커 징계 당했잖아요. 거의 8년 9년 막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계속.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MBN 가보면 엘리베트에서도 인상을 쓰고 있어요. 찡그리고 있어요. 앵글 앵커님 맞아요. 그런데 불칠자는 게 아니라 표정이 약간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면서 방송에서 이상민 장관 그러면 안 되죠. 그 고민을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유가족들한테 얼마나 모진 짓을 했습니까. 우리 이태원 참석 유가족들이 오죽하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저는 이 PKS 가방 안에 가장 고위관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세상에 제가 전 모든 캠페인을 대한민국에서 해왔지만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캠페인. 이렇게 애잔한 캠페인은 처음이에요. 정권이 완전히 은폐하고 비호하고 지워버렸으니까 영정도 입회도 근조도 앞사도 참사라는 말도 이름마저도 사진마저도 오죽하면 이런 이게 유가족 대책이에요.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은 민심을 담아서 앵글이 했는데 그 사람 당했죠. 아마 이제 그래서 아마 이 찐핵관들이 MBN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경정이라고 썼다고 또 MBN를 저격했더라고요. 그런데 조수진 씨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완전 액세. 경이 윤석열을 풍자하는 거다. 그래서 댓글 보면요. 예전에 비해서 경이란 말이 훨씬 늘어났어요. 그래요? 채팅창이나. 예전에 일부 정치 고관여자들이나 우리 촛불집회에 직접 나오신 분들을 좀 주로 경, 경 그랬는데 지금은 가는 데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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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공정하다? 이렇게 텅 빈 머리용?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전임 정부에서 이어져 왔던 그런 것들이 300억 달러, 우리 돈은 37조 넘는 금액에 그걸 투자하겠다는 약속으로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 외교적 성과 외교적 성과를 얘기하기 전에 MBC가 전임 타고 갔다는 부분들 MBC한테 당연히 함께 가야 돼요. MBC 기자한테 통 큰 결단한 것 같이 과장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 그리고 뒤에서 외교부를 상대로 또 MBC를 괴롭히려고 소송한 것 그런데 잘 됐어요. 이 소송하면 다시 한 번 들어봐야 되니까 다시 옹궁이 듣고 판사님도 다 들을 거거든요. 이건 바이든으로 판결이 날 겁니다. MBC 보도가 틀리지 않았다고 판결이 날 겁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 권력에 취해서 예를 들면 사법부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코 이것마저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작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조수진이 경경경경경해서 알려졌는데 그런데 지금 엄청난 논란이 생겼습니다. 어떤 논란이 생겼습니까? 유해에 도착해서 외국 사절단이 기다리면 고사절단이 제일 먼저 맞이하고 그 사람 나란히 걷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거 프로토콜을 떠나서 여기 우전을 떠나서 대통령이 제일 앞에 서고 그 옆에 장관이나 마중나는 사람이 옆에 서서 가는 거죠? 동네 이장님들끼리 모여도 이장들이 먼저 만나고 둘이 나란히 걷고 혹시 배우자가 배송하면 배우자가 옆에 있는 거잖아요. 네. 뒤에 뭐 와 유해의 사진 깜짝 놀랐어요. 뒤에 가게 되는데 보셨죠? 지금 저 사진 보십시오. 저건 있을 수 없는 사진입니다. 어떻게 유해의 고위 사절단이 김건희 여사의 여사가 오히려 더 중앙 쪽에 더 있는 듯한 저걸 보면 파란 카펫을 보면 또 다른 나라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요. 김건희 씨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대통령이라 생각할까요? 김건희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게도 보이네요. 사진으로만 보면 그런데 마침 위치가 출국 전에 서문시장을 단독으로 가거든요. 역대 대통령들이나 보수정치인들 단골 방문진 거기를 김건희가 단독으로 영부인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아예 대놓고 지금 행보해버린 거예요. 지지율 그 알량하게 35% 안팎 좀 올라갔다고 다시 떨어지겠지요. 제가 떨어질 거로 예언했는데 떨어집니다. 저는 분명히 떨어질 거로 봤어요. 나경원까지 탄압하고 경제민생위기에 대한 언급도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리고 김건희가 더 조용히 내조했다고 이거 조용한 내조의 반대말은 시끄럽게 나대는 거잖아요. 시끄럽게 나대기 시작하니까 다행히 뒤따러지죠. 그러더니 그리고 원래 연예인들 본인이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은 시민들이 알아보면 이 정도 하거든요. 또는 기껏해봐야 이 정도 하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시장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정치인들 이런 거 보셨어요? 아 이렇게 하죠. 아 김건희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진이 있었다. 내가 집권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녹취록. 나는 대통령이니까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 조국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검찰개혁 비판하니까 구속시켜버린 거야. 내가 집권하면 소리소리등 무사하지 못할 거야. 검경이 알아서 기여. 이 녹취록이 섬찌다히 다시 생각나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우리 위에 있는 한국 군대 같죠? 네. 아크부대. 네. 아크부대. 거기서 지금 공개된 사진이요. 끔찍합니다. 사진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요리보고 저리봐도 용산의 진짜 주인은 김건희라고 하는 풍자가 지금 신속히 돌고 있습니다. 사진 때문에요? 1월 5일 아크부대 방문 사진 19장 중 그 시 포함 윤석열의 메인 사진은 7장. 김건희와 메인 사진이 10장. 둘 다 메인 사진이 2장. 심지어 김건희가 메인인 사진 중 2장은 윤석열이 재롱을 비는 그런 느낌이다. 아니 여기 제가 지금 저기도 뭐 나오죠? 네.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군대랑 소통하는데 윤석열이 가운데 아니였습니까? 아니 김건희가 가운데 아니였습니까? 다음 피디님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줬어요? 네. 뭐 지금 단독샷도 있고요. 저격수와 얘기를 나누는 모습 격려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니 군인들하고 모니터 화면을 봐요. 네. 그럼 당연히 대통령을 군인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앉아서 국군 우리가 선출한 사람이 군인들을 맞이하고 그 모니터를 같이 보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아 국군이 교수권자니까. 사진 맨 중앙에 모니터를 보는 사람이 김건희 대통령이에요. 윤석열은 뒤에 이러고 있어요. 그 배우자나 참모들이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뒤에서 뭐 이렇게 본다거나 그런 느낌이다. 그 다음에 김건희가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배우자나 참모가 우리 대통령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 네.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까지 보도가 됐다. 제 느낌이 아니라 지금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돌고 있어요. 모든 SNS에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번도 김건희를 뽑은 적도 없고 영부인은요. 법으로도 어디에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영부인은 법적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선거로 당선돼서 그 다음에 같이 영부인 활동하는 그냥 법적으로는요. 헌법적으로는 말로 알고 대통령이 부인으로서 다만 영부인이 가진 특수한 이치 대통령과 함께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영부인들이 예를 들면 뒤에서 대통령이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력 그 다음에 대통령의 정책 행보를 일부 보조해야 될 역할 그런 외교 관례상 경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은 제2부실도 못 만들겠잖아요. 자기가 넘버투라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안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안 만든 거라고 봐야 돼요. 집무실도 같이 쓰고 있잖아요. 2층, 5층 집무실이 있다고 하는데 상대국의 대통령이나 수반이 배우자가 없이 오면 배우자가 배석 안 하는 게 관례인데 바이든이 오든 베트남 주석님 오든 지갑에서 그래가지고 다리를 꼬고 비자 얘기도 하고 심지어 정책 이야기까지 주도를 하고 오늘 또 이게 뭡니까? 저 사진도 나오네. 또 수반들 사이에 또 고위 사절단 아니 유해의 고위 관료들 사이에 저거 보면 윤석열 진근혁 대통령이죠. 아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민한 게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영부인의 권력을 너무 우리가 과장한다. 예민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보진영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게으른 겁니다. 김건희의 김건희의 녹취록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김건희의 녹취록을 다 보시고 그다음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어떻게 만나 꼭 결혼까지 꼭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재벌대기업 나마다 르넥상스와 삼복통은 조나물을 끼고 검사를 끼고 최은순과 김건희가 무속인도 끼고 향토사업가들도 끼고 만나는 과정에서 향을 제공하고 뇌물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업에서 피리나 특혜를 비호를 받고 이 과정을 전혀 모르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죠. 아니 영부인은 좀 나대는 것 정도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에 어느 영부인이 나대는다고 해서 저렇게 본인이 가운데 저건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나 보도된 사실 녹취록 얘기도 있겠지만 국민들 앞에 나와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가볍게 그냥 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작년 올해 지금 공개 행보가 20개 넘어요. 서문시장을 단독으로 한 것은요. 박근혜 급이 박근혜 나경훈 급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기사도 안 나요. 웬만한 국회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많이 가겠지만 자기가 그 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배우자를 안 데리고 왔잖아요. 내가 대통령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내가 윤석열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중심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해했을 때 나경훈 사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은 강신업과 나경훈 사태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강신업이 어떻게 5%나 나오고 돌풀을 불러리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김건희랑 결부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에이 하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격 떨어진다고. 그러나 본인의 격이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일부 평론가님들이나 진보진영 인사님들 현실을 똑바로 봐야죠. 어떻습니까? 공부를 해야죠.